오는 10월이면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됩니다. 후보 6명이 대권을 향한 경쟁에 나섰는데요. 정세균 민주당 경선 후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통령, 왜 정세균이 되어야 하는지 국정운영 철학과 비전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정통성도 있고 준비도 잘 된 후보이고 대통령이 되면 무진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양극화, 불평등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그 근본은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보자.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꿈과 희망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우리 전북 도민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으로 꼭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과 단일화를 하고 또 양승조 충남지사와 또 정책 연대를 했지만 확장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 좀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후발주자거든요. 좀 늦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광재 후보나 양승조 후보가 저와 단일화를 하거나 저를 지지하고 있고 또 다른 유력 정치인들이 지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국의 대학교수 1260명이 지지선언을 했고 또 노동자 1만 명이 지지선언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확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점차 여론조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민주당 적통 후보론을 내세워서 반전을 꾀하기도 하셨는데 또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이 발언이 혈통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여러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 당의 공천자가 나오는 것은 그 당의 정체성이나 정강정책이나 이런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따지는 것은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데 당연히 따져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그게 무슨 이상하게 혈통 이런 논쟁으로 비화한 것은 그건 자격지심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누구를 겨냥하고 한 게 아니고 원래 정당이 후보자를 낼 때는 정체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 또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 속에 정세균 후보만의 경선 승리 전략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이제 대세로는 흔들렸고요. 저는 본 경선이 시작됐기 때문에 경선이 진행되면서 다시 한 번 반전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세균만이 가지고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라든지 경제 전문성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점 이런 점들이 잘 설명이 되고 국민들에게 납득이 된다면 아마 정세균이 반전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 원래 그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죠. 저는 진정성을 가지고 또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해서 꼭 제가 후보가 되고 싶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정권체 창출이 목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제 그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서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놓는다면 그러면 저는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게 바로 정세균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후보가 된다면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내셨지만 문재인 정부의 전북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와 함께 또 실망도 좀 컸는데요. 많은 숙제가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이것만은 해결하고 싶다. 또 몇 가지 현화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째는 주택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어요. 원래 그렇게 하고 싶어서는 아니었겠지만 주택 문제가 국민들의 실망을 많이 샀어요. 그 다음에는 국가균형발전 이걸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한 국정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더 꼽는다면 우리 전라북도 미래 경쟁력 이걸 좀 제가 꼭 달성하고 싶습니다. 이제 세만금이 그냥 지금까지 30년이 흘렀는데 여기서 무언가 일자리도 나오고 전라북도의 미래 경쟁력이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제가 과거에 전라북도 국회의원을 하면서 탄소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탄소산업 하면 전라북도가 중심지가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저는 이제 수소산업 이게 전라북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소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전주 완주를 시범직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수소버스와 수소트럭 잘 만들어서 스위스 같은 데로 수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적인 곳으로 발전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나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전라북도에서 앞으로도 둥지를 틀고 계속 지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제가 꼭 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